남, 88세를 찾습니다. 172cm, 회색 상의, 회색 바지, 검은색 운동화. 무슨 고사리 집안이 따라 따라 돌아왔다가 이러면 어떡하냐 여보야. 이 나무가 저 나무 같고 저 나무가 이 나무 같고 다 똑같아 여보. 어떡해. 아이고 아아아. 아이고, 잠깐. 잠깐. 아이고, 무릎.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그러게 내가 어제 그냥 핸드폰 충전했냐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됐구도. 안 했더니 이거 꼴 좋다. 좋아. 어떡하냐고. 그만 캐고 가자니까 말 안 들은 사람이 누군데. 이 고사리 이거 많은 것 같아도 삶아서 말리면 싶은데 일도 안 되니까 그랬지. 내가 못 괜히 그랬냐. 선장님. 만득이 여기 있어. 애들이 우리 찾느라고 난리를 났을 텐데. 우리 때문에 애는 그냥 속만 새기고. 아이고. 애미야. 봉야야. 무림아. 자리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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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. 봉이야. 우리 애가 고려장 당한 거 아니야. 우리 애가 고려장 당한 거 아니야? 우리 애가 고려장? 미원을 일하는 애들이 우리를 여기다 버리고 갔냐? 뭐 말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, 재수께. 아... 아... 아구 왜 울어! 정신 바짝 차리고 내려갈 국리를 해야지! 아... 나쁘지 않잖아? 뭐, 뭐? 우리 정국아...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승에서 고생 그만하고 자원 태우라고 여기까지 태우러 다친 건지도 모르잖아. 미쳤어? 또또 우리 중 도진다 도져. 이제 그만 헤매고 우리 아들 보러 가자. 우리 며느리도 이제 그만 평쾌해 주고. 지랄하고 자빠졌네. 아니잖아! 난 죽어도 따뜻한 데서 돼질 거야! 당신보다 2년은 더 살고 죽을 거야! 당신같이 내가 90대도 아니고 나는 아직 80대야! 대한민국 기대수명을... 80발!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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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실컷 살아라... 그러疫 초크 motTV 막둑 voilà... 오 마휴...